XSFM입니다. I, D, W, K 저는 시사아저씨와 건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439의 그것을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바깥에서 콘솔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올해 넷플릭스에 기동전사건담이 있길래 아, 맞아요. 있어요. 네, 한번 봤거든요. Z요? 아니면 퍼스트요? 퍼스트요. 퍼스트를 봤는데 보고 나서 민정수석한테 자랑스럽게 저 건담 봤어요라고 했어요. 뭘 보셨냐. 넷플릭스에서 이러이러한 걸 봤다. 어떤 식으로 방영이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모여있던데 그런 걸 봐선 안 된다. 왜 그러는지 아는데 거기까지 설명을 저희가 하지는 못할 겁니다. 매니아를 위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같은 걸 전달해드리고 싶을 때 시사 아저씨가 종종 상관없는 이야기를 끌고 오는데 이번 주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네. 레드데드 리뎀션과 폴아웃 이야기의 다음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각기동되는 로봇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다 로봇이죠. 정정합니다. 인간이 나오나라고 질문해야 정답이죠.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벅콕 김치.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핸드워시와 올인원 스톱도 역시 빅그린.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년 중 레노버 노트북이 가장 저렴할 때는 얼마 남지 않은 블랙프라이데이. 지금 바로 액세스몰에서 레노버 특가를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습 구매를 실천해 주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못 샀어요. 제 친구 중에 겁나 느린 줄 알았던 친구 하나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하나 샀다고. 제가 못 샀어요. 저는 따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따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터치되는 요가 약간 탐났었는데 처음에 저희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할 때 유명상 PD님이 새벽에 열었죠? 네. 그때 새벽에 열자마자 다 팔렸는데 1분 컷.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3대였어요. 그때 3대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올해 총 판매 물량이 39대였습니다. 무슨 저 90년대, 80년대 대학 본고사 같아요. 그렇죠. 원서 접수일 같아요. 이제 40명 들어가는 한과에 원서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올인원 데스크탑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기가 3시간 내로 팔려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습니다. 대본을 저한테 적어주면서 이 대본 제목이 있었거든요. 올인원은 왜. 그렇죠. 한국에서는 안 팔릴 이유가 있는데요. 시간이 남으니까. 이 애플의 PC 기기들은 태블릿을 포함해서 통합의 안정성을 구매하는 거죠. 그렇죠. 구매자들이. 그런데 비애플이라고 표현해봅시다. 이제는 IBM이라는 단어도 옛날 단어니까. 우린 레노벌 팔잖아요. 비애플의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은 선택과 확장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그 지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죠. 말고 샀으니까 바로 켜져.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유저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유저들은 한국보다는 외국에 더 많더라고요. 한국에는 주로 켰는데 문제가 돼. 혹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느리거나 그래픽이 이상해. 내가 뭘 업그레이드 했었어야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고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한국에서는 올인원 모델이 매력이 없습니다. 컴퓨터는 사면 모니터는 같이 주는 거 아니야? 네. 물론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거나 키보드도 같이 주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 통합 가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올인원이 좋기도 한데 게다가 레노버는 처음에 한국 레노버는 이 물건들을 들여오기로 정하면서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레노버의 디스플레이는 퀄리티가 좀 있거든요. 디스플레이를 잘 생산하고 유통할 능력이 있는 회사에서만 올인원 PC를 생산할 수 있는데 레노버는 그게 되는데 문제는 높은 퀄리티 수준을 맞추려다가 가격을 잘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올인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인테리어적으로는 올인원이 짱이죠. 그럼요. 그래서 올인원은 이달 말까지 판매해 보도록 합니다. 네. 한 사흘 더 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상 PD가 매년 한국 레노버에서 물량을 강탈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옆에서 듣고 있을 때 조금 조마조마했거든요. 싸우고 계약 해지할까봐. 그렇죠. 달라고 막. 그리고 UPN님은 보자마자 왜 이렇게 싸? 이러잖아요. 근데 유명상 PD님은 비싸잖아.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죠. 땡깡. 그냥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만원이 누구집 에이름이냐. 그렇죠. 이런 손님 제시는데 유명상 PD가 그거예요. 이게 i7인지 i9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원은 비싼 돈 아니냐. 그렇게 눈가리개를 하고 칼질을 하는 유명상 PD가 있었기 때문에 구매자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었습니다. 레노버 입장에서도 올해까지는 당황해서 당했는데 내년에도 당할지는 안 속을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요. 밤부터 대기를 타셨는데 구매하지 못하신 여러분께는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다 사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내년에도 될지는 정말 모르겠다고 유명상 PD가 직접 전언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진도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파는 쪽이 파는 쪽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런 세일이 그러니까 사실 혜택은 산 분들만 보고 저희는 또 이게 물건을 싸게 가져왔으니까 약간 레노버에 빚진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레노버는 물건 싸게 뺏겼고 네. 약간 그런 그림입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시사 아저씨와 함께 기동전사 건담의 세계관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건담 새로운 세계로 진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들고 모여든 다음에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연방군이 지온군을 이기려고 로봇을 개발했다. 그렇죠. 그게 건담. 네. 그 로봇은 짱 셌다. 그런 구조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로봇을 어디서 개발했냐. 후방에 있는 콜로니에서 개발했습니다. 사이드 6냐 그게? 7이냐? 7인가봐요. 아무튼 거기서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당연히 로봇 개발자 아들도 살고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척이 좋은지 지온군이 거기 정찰 나왔다가 그 로봇이 누워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수상하다. 처음에 이제 야 이거 수상하다고 딱 들어가가지고 콜로니에 사실 이렇게 중립 콜로니에 로봇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쿠들이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고 연방군 신형 로봇네. 이거 여기 있어. 네. 상관한테 보고를 딱 하고 우리는 임무가 정찰이니까 욕가지만 하자. 네.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신병 중에 하나가 공을 세우겠다고 로봇을 자쿠를 타고 이 로봇을 때려부시겠다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막 뭐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대피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인데 이 건당 개발자들이 이름이 암으로 레이예요. 그 소년입니다. 중학생. 네. 집에서 러닝셔츠만 입고 있는 러닝셔츠만 입고 뭐 로봇 조립 같은 거 하고 있는 지구 연방군의 주인공이죠? 민간인입니다. 네. 네. 민간인인데 그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도 도망을 가고 이웃들도 도망을 가고 하는 와중에 도망가다 그 로봇을 본 거예요. 근데 역시 일본인이 만든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오타쿠였어요. 네. 로봇 오타쿠인 겁니다. 그 중학생이 직접 AI가 탑재된 로봇을 혼자 만들 정도였습니다. 응. 하루라고.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 뭐 폭탄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 소년의 발밑에 건담 조정 매뉴얼이 툭 떨어져요. 갑자기 열애 신장이죠. 굳이 말하면 네. 짠듯이 그게. 네. 그리고 무슨 매뉴얼이 무슨 파일 뭐 우리 들고 다니는 파일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네. 후루룩 넘기더니 야 이거 이렇게 조정하는 거냐?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퀵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였던 것이죠. 로봇에 딱 타가지고 로봇을 이게 움직여서 로봇을 일으키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때려오시려고 온 그 자쿠를 탄 병사들은 야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움직이네 이거 놀랍니다. 네. 어떡하지? 근데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네. 야 이거 별거 아니구만 그래가지고 따발총으로 쏘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로봇을 건담을 부시려고 그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짱 세다고 그랬죠. 네. 뭐 기스도 안 납니다. 건담이. 좋은 네. 재질로 만들어진 네. 간다리움 학금으로 나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드6 조선소가 잘하는 곳이었습니다. 건담 맛집이었어요. 네. 로봇 맛집. 기스도 안 나고 야 이거 뭐야 그러는데 아모로리가 냅다 그냥 그 자쿠를 보면은 그 주댕이로 들어가는 그 무슨 이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주댕이로 들어가는 파이프. 네.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름이 뭐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무슨 뭐 하여튼 관 같은 게 있어요. 입을 자꾸 입을 그냥 손으로 뜯어버립니다. 살인이죠. 근데 자꾸 로봇이니까 네. 그 입을 입을 뜯어버려가지고 로봇이 터져요. 퍼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건담이 살아요. 건담도 살고 거기 있는 친구들도 살고 근데 그 난리통에 막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그 건담을 개발을 했으면은 그냥 개발해서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운반을 했을 운반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로 운반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 운반을 하는 또 함선이 있습니다. 화이트베이스라고 네. 아주 귀엽게 생긴 함선인데 화이트베이스가 같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담이 여기 있는 게 들켰으니까 빨리 이거는 빨리 수송을 하자. 근데 그게 막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수송하는데 타야 될 군인들이 죽은 거예요. 네. 그리고 민간인들이 또 탈출하는 데 필요한 셔틀이나 이런 것도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간인들이 다 그냥 화이트베이스에 타고 다 화이트베이스 태우고 네. 건담 싣고 그 다음에 건담만 있는 게 아니고 조종사도 있어야 되는데 조종사도 지금 없고 암우로 레이한테 야 니가 조종사니까 너 타라 빨리. 그래서 암우로 레이가 모세가 됩니다. 네. 졸지에 그걸 타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가는데 그냥 가게 두냐 지온 군이. 아니죠. 또 그걸 정찰을 시키고 그거를 통제하던 애가 샤아즈나블이라고 시대에 또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또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지온 공국의 샤아즈나블. 모티베이스에서 모티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로 있는데 얘가 아주 지온군의 에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죽자서자 따라오는 거예요. 화이트베이스를. 그렇죠. 이 건담을 내놔라. 근데 암우로가 별 준비도 없이 몇 번 출격해가지고 샤아랑 몇 번 진검 승부도 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건담이 있어도 샤아는 개축중한 능력을 가진 에이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뚜지러 맞고 뭐 이럽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과정 속에서 그 화이트베이스에 탄 민간인들이 이거 키도 잡고 오퍼레이팅도 하고 화이트베이스 승무원으로서 역할을 다 강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암우로도 싸우기 싫잖아요. 내가 지금 집에서 로보트나 만지다가 지금 오덕 꼬마인데 우연히 타가지고 지금 막 칼 휘두르고 총 쏘고 이래야 되는데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가 싫어요. 반항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배에 또 마침 초자 중인지 소인지 탑승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함장이 또 총 맞고 이제 생사를 오가고 있어서 개가 이제 함장 대리를 하거든요. 그게 전설의 브라이트 노아입니다. 네. 걔가 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민간인들이라도 어떻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화이트베이스를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지구로. 네. 죽이든 밥이든 그 암우로를 막 패고 막 이러면서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네. 암우로가 맞고 나서는 아버지도 날 때린 적이 없는데 뭐 이러고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식의 그 매가 나옵니다. 네. 두드러워 패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암우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네. 내가 어? 싸우기 싫지만 지금 전쟁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거 상당히 부조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서 건담을 또 나만큼 잘 조정하는 사람 없어. 없어. 네. 사실 이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출격을 해가지고 다 격추시키고 이래가지고 잘하고 싶은 마음. 암우로의 인정욕구가 자격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샤랑 샤랑한테 계속 또 두드려와주면서 네. 쟤보다 내가 못한 거에 대한 열받음. 그렇죠. 전쟁은 그렇게 확산성을 가지죠. 처음에 소수의 어떤 정치가들이 내고 싶은 싸움이었다면 네. 나중에 전쟁이 길어지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네. 네. 투견장처럼 되죠. 반 억지로 타고 가면서 건담으로 계속 싸우면서 거기서 또 자기 의미를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미를 자꾸 이러고 있다. 그게 이제 성장 드라마가 됩니다. 근데 참 별짓 다 합니다. 희대의 찌질이 한 번은 건담을 끌고 나와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은 다음에 나 없이 어디 전쟁 잘하나 보자 막 이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당시에 전쟁을 겪었던 일본인들 중에서 민간인들의 마음 이겼던 것도 같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전쟁을 하고 싶었겠어요. 사실 상부 말고 민간인들이 하기 싫었겠지만 또 전쟁에 많이 부역을 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이중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었겠죠. 약간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덕들이 이제 건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양분되어 있죠. 일본인들 그 전쟁 범죄를 미화한다. 그게 아니면 수비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원법 수호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감독이 그렇게 의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토미노시쇼키는 전쟁이 싫어요.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건데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놀랍지만 놀랍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은 뭔데요? 샤아즈나브르의 정체입니다. 샤아즈나브르는 사실은 놀랍게도 아까 어제 얘기한 지온즈무 지온즈무 다이쿤니의 아들이었다. I'm your son. 지온즈무 다이쿤니의 아들인 카스바르 렌 다이쿤이었다. 네. 카스바렘 다이쿤. 그리고 샤아에게는 숨겨진 동생이 있었는데 아르테이시아 소무 다이쿤이었다. 네. 얘네가 다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캐스바렌 다이쿤은 샤아즈나블로 아르테이시아 소무 다이쿤은 세일라마즈로 세일라. 갑자기 세일러문인가? 아닙니다. 세일라마즈입니다. 그냥. 그리고 화이트베이스에 승선해 있어요. 세일라마즈는. 그렇죠. 지구편이에요. 아무튼 샤아는 남매는 남매고 더 큰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세일라마즈는 아이씨 이거는 오빠가 뭔지 저질릴지 몰라서 말려야 돼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안 되니까. 이 두 남매는 지온 아버지 지온이 대기인 소도자비한테 암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겉으로는 과로를 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은 권력을 뺏기 위해서 지금 대기인 공황이 암살한 것이다. 저 스탈린이 레닌을 암살한 것 같다. 그렇죠. 레닌의 아들과 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닌의 아들이 레닌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왼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왼수진 사람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 이렇게 하다가 기회가 나면 복수하려고 제끼려고 위화도 회군하려고 그런데 위화도 회군은 그래도 세력을 몰아가지고 왕자를 되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게 아니에요. 암살하려고 그렇죠. 몰래 죽이려고 왜냐하면 죽여야 될 놈이 다섯 놈이라데 그렇죠. 킬빌이죠. 왕하고 자녀가 네 명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주희 씨는 권력 찬탈이 목표였지만 그게 아니죠. 샤는 죽일 때 샤가 친절히 알려줘요. 난 너를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다. 가르마자비를 처음에 죽이거든요. 그렇죠. 방향을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뒤로 가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화이트베이스가 역습을 해가지고 가르마자비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샤 도와줘 뭐 이런 거 하는데 샤가 가르마 너의 미숙함을 다태라. 가르마자비가 마지막에 속였구나 샤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까지 다 죽입니다. 지온이 결국 전쟁에 지거든요. 마지막까지 다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얘가 혼자 다 죽인 건 아니고 도들은 전쟁 중에 그냥 죽었고 대기소서자비는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죽었어요. 아무튼 6번 식민지와 지구 연방군이 승리합니다. 1년 전쟁의 결말은 그런 건데 아무튼 샤는 그런 캐릭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1년 전쟁의 중요한 어떤 대목 중에 뉴타입 에요. 뉴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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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우주로 나가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러한 감각과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라는 게 지온이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쟁을 하면서 인류가 그러한 어떤 새로운 능력들을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가 총을 쏘기 전인데 이미 총을 쏠 걸 알아요. 미리 피합니다. 그렇죠. 암으로가 갑자기 그렇게 돼요. 애가 뭔가 찌릿하고 느낌이 오는데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되고 찌릿 느낌이 오는데 누가 저쪽에 있을 것 같아 그럼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육감을 활용해가지고 상대하고 의지가 통하는 거예요. 그냥 소통이 그냥 되는 거예요. 2010년대 최악의 블록버스터 영화 중 하나인 존 카터 시리즈가 최악의 블록버스터요? 그렇죠. 다른 별에 갔더니 중력이 너무 약해서 인간이 초능력자가 되죠. 겁나 멀리 뛰어다니는 그래서 존 카터가 이제 지구를 벗어난 다음부터는 영웅이 되죠. 다른 별에 가서 그런 것 같은 감각이 달라진다. 특히 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암으로는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떤 고뇌를 겪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고 죽이고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이 죽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민해지고 이런 과정에 이제 그런 능력이 개화를 한 건데 그런데 이게 그래서 뉴 타입이라는 건 여기서 개화하는 능력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쟁의 와중이기 때문에 총을 쏘기 전에 그걸 내가 안다 이런 정도의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겁니다. 뉴 타입이 그런데 그렇지 그것의 어떤 뉴 타입이 뭘 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라라슨이라는 여자애입니다. 라라슨이라는 여자애는 샤아 아즈나브르가 픽업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어렸을 때부터 예지능력이 있고 남의 속마음도 잘 알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전설의 뉴 타입이라는 건가? 그래서 이거를 전쟁에 잘 써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뉴 타입을 어떻게 잘 양성해서 전쟁병기하고 결합을 해서 잘 써먹을 수 있는 연구를 지원군이 막 해요. 근데 그 이제 첫 번째 샘플이 라라한 건데 그럼 라라가 뭐 타고 나와가지고 아모로랑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전쟁하러 왔으니까 근데 뭐 풍뎅이 같은 걸 타고 나와서 싸웁니다. 풍뎅이 같은 거? 네. 전문적인 말 진짜 안 나온다고 에르메스인가? 뭐 그런 이름이에요. 로봇 이름이 부찐가 에르메스인가 뭐 그런 이름의 풍뎅이 같은 로봇이에요. 그걸 타고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아모로가 얘랑 교감을 하게 돼요. 여기서 교감이라는 게 그냥 무슨 텔레파시가 통한다 이게 아니라 뭔가 서로의 본질과 서로의 인생과 서로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막 막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데 허공을 막 둘이 막 춤을 추면서 날아다니고 파도가 막 치고 막 그때 이 작품을 이해한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감독이 다룬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말없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거짓말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커뮤니케이션의 경지죠. 의도와 무슨 이런 것도 없고 김민아가 유승균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뭔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바로 트리플 치즈버거를 시키는 거야. 그런 느낌.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트리플 치즈버거 뭔가 대화 없이 어떤 결론을 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프릭션이 없다. 논쟁이 없다. 근데 샤아 아즈나블은 어쨌든 라라를 굉장히 아꼈는데 아직 샤아 아즈나블은 그런 뉴타입으로서의 재능이 개화하기 전이어가지고 안무로라는 그런 소통이 되는데 라라가 샤아하고는 잘 안 됩니다. 샤아가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감이고 이씨 왜 날 안 되지 뭐 이러는데 아무튼 계속 이러다가 결국은 어쨌든 근데 지온군이잖아요. 라라도 샤아도 건담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또 건담이랑 계략을 짜가지고 건담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암으로와 건담을 2인 협력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건담을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데 그때 확실하게 이 샤아가 자기 오빠라는 걸 알게 된 세이라바즈가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낍니다. 개입합니다. 괜히 그냥 와가지고 이유도 없이 오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알려는 건 의미 없는 복수다. 그런 복수 지금 와서 해봐야 너만 다친다. 그만하고 꺼라자. 떠나야 된다. 듣지도 않죠. 샤아는 귀뚱으로 듣지만 그래도 동생이 왔으니까 싸움판에 동생이 왔으니까 야 너 집에 가 여기 왔어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빈틈이 딱 생겼습니다. 암으로가 건담 잔혹한 전쟁기계가 되어버린 암으로가 칸을 들고서는 샤아가 타고 있는 그 이름은 로봇 이름은 겔구구입니다. 겔구구. 많이 팔리죠. 네. 겔구구. 이거를 갖다 그냥 확 찔러버리는데 찔러버릴 때 에르메스를 탄 라라가 안 돼! 이러고서 전형적인 구서죠. 에르메스라고 읽을 수도 있구나. 안 돼! 그래가지고 딱 끼어들어가지고 칼에 라라가 라라가 탄 풍뎅이 로봇이 찔려요. 네. 그래가지고 풍뎅이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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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라는 죽죠. 네. 샤도 라라를 좋아했고 암으로도 교감한 상대인데 둘 사이에 그렇게 죽게 돼가지고 둘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싸움은 그대로 나가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뉴타이프가 이제 전쟁의 도구가 되면서 사람이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어떤 소통과 이해가 가능한 능력을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빚어지는 비극 오히려 그런 능력은 활용할 길이 없고 전쟁하는 데 쓰는 거다 오히려 그런 능력 때문에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능력이 전쟁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다 레닌이 스탈린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효율적입니다 최초의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나서 우주를 먼저 개척한 인류가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장밋빛 환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좋은 데 쓸 줄 알았는데 지금 쓰이고 있는 건 서로를 죽이는 데 쓰고 있다 XSFM입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온유 마카롱 2, 3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그런데 이 얘기가 건담 얘기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또 우리 건담 시청하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은 안 봐요 요새 그런데 이제 79년도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만화니까 또 엄마, 아빠가 또 얘들아 만화 보고 있어 이래갖고 보고 있는데 이거 뭐야? 만화가 이거 왜 이러냐? 이거는 우리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만화가 이거 왜 이러냐? 지금의 엄마, 아빠 세대가 된 분들도 이거 다시 보면 기분이 이상할걸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대로 끝났으면 이제 뭐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으로 끝나는 건데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암후로랑 암후로는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가지고 결국 이제 지원군을 코너까지 밀어붙이는 성공하고 네 그리고 샤아는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 그 와중에 하나씩 웬수를 죽여가면서 지온 공국이 이기긴 어려웠습니다 네 마지막 결전을 이제 해요 네 결국 샤아랑 암후로가 붙어야 돼요 이거는 지온과 지구연방군의 승부이기도 하지만 라라를 사이에 놓고 그 비극을 겪었던 샤아와 암후로 두 싸나이에 따옴표 싸나이에 이러한 또 결투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샤아도 이제 뉴타입 뉴류의 개화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붙어볼 만한 상태가 되는데 뉴타입의 인류가 됩니다 로봇으로 승부가 안 나가지고 저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맨손 격투까지 갑니다 네 근데 이거를 또 암후로가 어느 정도 또 이겨요 또 맞짱을 뜹니다 펜싱 칼로 그러니까 암후로는 전쟁 전투 기계가 됐어요 펜싱 칼로 갔다가 그냥 샤아 이마를 그냥 찍어가지고 헬멧이 그냥 뚫릴 정도로 네 어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일 거였습니다 그렇죠 죽지는 않고 그냥 상처가 좀 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이 이겼는데 암후로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뉴타입 능력으로 암후로를 기다리고 있는 뉴타입도 아닌 암후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화이트베이스의 승조원들 그 같이 민간인 출신인 브라이트 노아의 그러한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느낌들을 짚어짚어서 화이트베이스를 찾아서 돌아와요 이 장면이 사실은 앞서는 이게 뭐 사람이 서로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거나 말거나 아무튼 전쟁은 그런 거는 안 봐준다라는 거였지만 어떤 순간에 좋은 데 쓰이기도 한다 그 능력 덕분에 낙관적인 어떤 순간이 열리기도 한다 사람들이 가식적이라면서 많이 뭐라고 했었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결국 그런 이야기를 역설하죠 네 그래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암후로 그 소통 능력 때문에 뉴타입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가 건담의 기본 배경이 되는 일련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1979년 건담 스토리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건담을 끝냈으면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이러고 이제 말았을 텐데 아닙니다 돈 벌려면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 시청률이 망했다가 나중에 유행했다고 하죠 이게 극장판을 79년에 세계 시리즈로 되고 네 그래가지고 또 만듭니다 또 만들기 제타 건담인데 네 제타 건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좀 기관들이 있어요 이게 1979년에 나온 거여서 우주세기 0079년인가 그렇고 이 제타 건담이 1985년에 나왔지만 0087년인가 그렇거든요 네 이 시대 배경이 88년인가 87년인가 뭐 아무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그러면 한 8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우주세기에 그러다 보니까 8년간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온 세력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폭망했지 않습니까 얘네가 갖고 있던 광산 소행성이 있었어요 엑시즈라고 여기에 다 틀어박힙니다 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지구의 그런 연방군의 탄압을 피해서 지구 바깥으로 확장된 우주전쟁의 소사는 보통 이런 결론을 내죠 진다고 해서 바로 관할로 들어가고 세력이 재정립되고 이러질 않는다 왜냐하면 도망갈 곳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디든지 가면 되니까 네 도망가서 틀어박혀버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안 따라간 지온 잔당들이 원래 이제 지휘부가 없어지면 지멋대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지원을 어떻게 재건하자 또는 이제 복수하자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해요 원리주의자들처럼 굽니다 네 그럼 그걸 연방군이 이제 진압을 하죠 근데 이미 1년 전쟁을 치러가지고 다 이제 상당히 좀 군사력이 약해졌는데 네 이걸 또 진압을 하려니 복잡하고 힘들고 이 사건 중에 하나를 다룬 게 이제 기동전사건당 0083 스타더스트 메몰이라는 게 있는데 신나는 주제가와 네 굉장히 그 미려한 그 그림이 돋보인 만화지만 오늘은 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고 0083까지는 안 넘어가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네만 때려잡는 특무부대를 만들어갔다 네 그래갖고 티탄즈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응 얘네는 지온 잔당들 때려잡는 것이 전문이에요 네 근데 지온 잔당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왜 그렇게 계속 활개를 칠 수 있는 거냐면 결국 우주인들이 스페이스 콜로니에 살고 있는 우주인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에 여전히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지구 연방이 부당한 거고 자치권을 안 주는 것이 불만이 있고 사상은 남습니다 네 지구 연방과 싸우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동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게릴라 활동들이 네 그럼 티탄즈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게릴라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콜로니에 살고 있는 우주인들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렇죠 네 막 짓밟고 막 덕가스 까고 막 무소부리의 권력으로 막 총독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티탄즈도 거기에 이제 심취하면서 점점 이제 권력을 확대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사병화돼요 그렇죠 사적 권력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군대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한아일처럼 되는 거예요 티탄즈가 이걸 정치의 기준으로 봐도 재밌다니까요 네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권력을 몰아주면 그 필요가 끝나면 권력을 회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사이에 변질해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정치군이나 되고 그래서 티탄즈의 대장 이제 자미토프 하이만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정치검찰이 정치군인들이에요 이상하게 네 여기가 이제 정치군인의 이제 총수 정도 되고 그 밑에 이제 그 디스코 뮤지션처럼 생긴 바스 곰이라는 사람이 또 네 네 디스코 뮤지션처럼 생겼어요 동그란 안경 쓰고 눈빛이 보이지 않고 인조인간처럼 생겼어요 우주선처럼 생겼다는 줄 알고 네 동의해요 하여튼 뭐 바스 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나오고 뭐 이러면서 티탄즈의 어떤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당연히 지구연방군 내에서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거는 야 그러지 않아도 지온 공국이랑 싸웠는데 우리가 그 싸우게 된 게 결국은 너무 스페이스 콜로니를 탄압을 해서 그런 건데 더 심한 놈들이 가면 어떡하냐 또 하냐 그거를 또 하고 싶냐 전쟁을 그만하자 이제 전쟁은 네 그래가지고 얘네 반대하는 또 조직이 또 만들어져요 반지구연방 반지구연방 안티 얼스 유니온 뭐지 그 다음에 뭐 모르겠다 네 에우고 네 이름이 에우고예요 네 에우고 A-E-U-G 모르겠다 중요합니까 그게 안티 얼스 유니온 그룹 뭐 모르겠어요 근데 웃긴 거는 지구연방은 얼스 유니온이 아니고 얼스 페더레이션이라는 거 네 뭐냐 도대체 그것도 하나 영어 약자 하나 제대로 못 정하고 아무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아무튼 내가 왜 화를 내지 아무튼 그 에우고라는 조직이 이제 결성이 되고 거기에 대장은 이제 블랙스 포라 준장이라고 아무튼 그 양반들이 반티탄즈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이 우주인들의 지지를 획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묘하게 지구연방군끼리의 어떤 다툼인데 그게 또 지구권과 이 스페이스 콜로니 간의 이제 분쟁처럼 네 그렇게 비춰지는 상황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갈등의 불신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 주인공은 카미우 비단이라는 소년입니다 카미우 비단 네 에메랄드빛 머리 색깔이 매력적인 그리고 애매한 길이의 그 묘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이제 카미우 비단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카미우 비단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티탄즈 소속 장교인 제르드메사가 카미우라는 거는 여자 이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카미우 비단은 아무로는 좀 이렇게 찌질이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씨 뭐야 속으로 막 화를 내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못하고 나중에 가서 보복하는 스타일인데 나중에 건담 타고 와서 보복하는 스타일인데 카미우는 바로 주먹을 날립니다 그냥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이건 사회화가 덜 됐는지 사회성이 없는 거죠 쉬운 말로 죽빵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좀 인생이 꼬였어요 카미우 비단이 그런 상황에서 멘붕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얘가 살고 있는 콜로니 사이드 세븐의 그린노아라는 콜로니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건담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건담 마크2 마크2를 두 덴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티탄즈에서 쓸 거였어요 근데 에우고들이 연방군 내에 다른 분파니까 자기들도 이제 근데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구 연방군이 개판이 된 게 군벌 대립이죠 네 티탄즈도 그렇고 에우고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로 수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의 손을 벗어났죠 군사들이 네 삼성전자에다가 이걸 발주를 해가지고 로보트를 각자가 수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달에 있는 NYM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에다가 요거를 하는데 하청을 줍니다 네 주로 에우고는 아무래도 이제 좀 콜로니 스타일 생각해보면 참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긴 한데 모든 게 리메이크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군사와 관련된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발전했다 이 전제가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관이죠 아 그런 거예요? 네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방송은 NYM 일렉트로닉스는 그래서 양쪽에 로보트를 대면서 떼돈을 벌죠 여기서 그렇죠 삼성전자 역시 삼전이다 네 아무튼 그래서 모든 콜로니 사람들이 주식을 삽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 콜로니 친화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네 주로 과거에 이제 지온이 썼던 디자인을 많이 채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은 하나고 자쿠처럼 눈은 하나고 뭔가 지온을 연산시킨 로보트들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나 그것의 단점은 뭐다? 건담이 와서 주댕이를 뽑아버리면은 대응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큰 단점입니다 네 역시 건담이 있어야 해요 그 건담을 뺏으러 갔습니다 건담을 또 뺏으러 갔습니다 누가 갔느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렇게 빨강색에 집착을 하고 뭐 저러고 다니는 사람은 샤이다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크아트로 바지나라는 인물이 예우고 소속의 이름은 다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콜로니에 잠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뭐 이러고 있는데 후속편인데 마침 카미우 비단이 또 그 난동을 피우고 이런 상황이 막 다 맞물리고 하면서 그거 건담을 탈취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또 왜 어떻게 탈취를 하냐 카미우 비단이 또 그냥 무단으로 여기 탑승을 합니다 근데 카미우 비단이 또 바로 탑승을 해갖고 조종을 하면 이상하니까 설정이 붙어있는 게 원래 모빌수트 조종대회에서 대상을 탈 정도로 조종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다 그걸 타고서는 왜 탔냐 티탄즈 소속인 제르드 메사중이 아까 전에 내 이름 카미우 여자 이름 같다고 놀린 애가 티탄즈 소속 장교고 걔가 지금 상황에 뭔가 로봇 타고 싸울 것처럼 보이는데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티탄즈가 미워가지고 그 로봇을 타고서는 티탄즈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그 로봇을 타가지고 건담을 타가지고 야 이놈들아! 막 이런 거 방송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이 샤아의 세치혀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애호고에 갑니다 그래서 애호고로 가게 됩니다 카미우 비단도 별 생각 없이 애호고 편에서 티탄즈랑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럼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나를 여자의 이름으로 부렀다는 이유로 근데 싸우다 보니까 이러분들이 이제 개자식들인 거죠 티탄즈가 그리고 이제 티탄즈랑 이렇게 애호고랑 싸우는 과정에서 티탄즈는 결국 이제 지구권에 이제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로 가서 티탄즈를 혼내줬어야 됐습니다 지구에도 티탄즈하고 저항하는 싸우는 세력이 있어요 카라바라고 그래서 카라바랑 연합전선을 이제 형성하는데 애호고랑 카라바하고 또 만나러 갔는데 카라바는 카라바대로 티탄즈와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는 안 된다 암으로가 있어야 된다 암으로는 그때 뉴타입이고 전공이 대단했기 때문에 너는 최고의 예우를 우리 연방정부가 갖춰주겠다 그래서 수영장 딸린 집에 살고 있었어요 사실상 가택연금당한 상황에서 왜냐면 뉴타입이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연방정부가 그렇죠 얘가 또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뭘 할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이제 지구의 잔류에 있던 지구인들의 이중잣대가 드러나죠 어떤 점에서는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야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멸시하는 눈빛은 거두지 못합니다 경계하고 그리고 우주에서의 인류의 혁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구에서의 안락한 생활이 좋은 것이고 그러한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암으로 같은 애도 이제 수구적이죠 그 점에 있어서 집에 넣어놔야 되고 암으로는 그 생활에 일단은 젖어있지만 불만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굳이 나서가지고 분쟁을 만들고 싶진 않은데 차라바에 있는 애들이 과거에 화이트베이스에 또 같이 탔던 애들이에요 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애들이 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넌 맨날 여기서 잠이나 터 자고 수영이나 하고 그게 맞냐 전쟁을 하자 암으로가 처음에는 아이 싫어 우주로 가기도 뭐하고 왜냐면 PTSD가 있어가지고 우주에 못 가겠대요 그렇죠 라라를 죽였잖아요 아 목보까 이랬는데 야 지구에서 싸움 되지 꼬셔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에우고가 지구에 내려가가지고 차라바랑 공동전선을 펼치면서 얘들이 다 만나잖아요 샤아 암으로 카뮤 세 이제 뉴타입으로 개화를 한 어른 두 명과 막 이제 그 뉴타입 재능을 펼치기 시작한 소년이 셋이 만나가지고 과거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샤아 왜 돌아왔냐 암으로가 물어보니까 샤아가 널 비웃으러 왔다 주먹다짐 지점까지 가요 이 새끼가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그런 추태를 좀 보이고 이제 그런 활약을 그럼 세 괴수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 뭐 엄청난 애들이 세 명이 모인 거잖아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티탄즈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티탄즈가 또 이렇게 에우고의 이제 저항이 강해지니까 극단적인 수를 또 쓰기 시작해요 콜로니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지지하지 않는 콜로니에다가 독가스 살포하고 그 다음에 콜로니를 달에다가 또 낙하시키려고 시도하고 이걸 또 막아내고 이러면서 야 이 티탄즈 진짜 안되겠다 이 생각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에우고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한참 싸우고 있는데 어디서 처음 본 애들이 처음 본 로봇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전황에 개입을 해가지고 막 뭘 해요 얘는 어디서 왔지? 누구지? 보니까는 전쟁에 져갖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지온의 잔당들 엑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의 본체 아프가니스탄 얘기 듣는 것 같죠? 네 엑시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전황에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에우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티탄즈가 너무 악랄하니까 비록 우리가 과거에 엑시지 즉 과거에 지온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같이 전쟁을 했지만 그리고 어... 뭐... 샤도 한동안 엑시지에 있었는데 지구를 정찰을 해보겠다라고 엑시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에우고에 지금 몸을 담고 있잖아요 샤아는 왜 그런 선택을 했냐 어쨌든 지온의 아들이어서 그렇죠 기본적인 그런 스페이스노이드의 자치권을 인정해야 되고 인류가 우주로 나와야 되고 하는 사상에는 동의하지만 지온 공국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레닌의 방식에 동의했지만 네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대로 소련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스탈린주의자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방식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지구연방군은 절대 아닌데 근데 마침 이 지구연방군 중에 어쨌든 한눈에 배우는 소련사 시간이에요 네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고 나선 애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샤아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얘네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서 이 지구권 내에서의 어떤 개혁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간을 볼 필요가 있겠지 그렇죠 라면서 이 상황을 좀 직접적인 자기가 전면에 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유예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액시즈가 다시 끼어들기 시작하니까 액시즈랑 그럼 동맹을 맺자 우리가 애호고가 그래가지고 일단 티탄즈를 때려잡자 그렇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으려니 협정을 하러 가요 그게 이제 가장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었는데 어릴 때 이해가 안 돼서 네 액시즈로 갑니다 액시즈는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이 자비의 도즐자비의 딸 어린이 딸이 있어요 미네바 자비 어린이에요 자비 집안이 다시 나옵니다 네 그 미네바 자비가 이제 어린인데 이제 왕으로 있고 걔를 섭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섭정을 하만칸이라는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만칸은 추정키로 샤아즈나블의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샤아즈나블이 통보드 없이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열받는 상태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이제 협상을 하러 와서 대표로 코아트라버즈나 즉 샤아죠 뭐 카뮤 브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정을 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샤아가 열이 받습니다 왜죠? 자기는 그래도 다 죽였지만 미네바 자비는 어린이니까 잘 그래도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만칸이 완전히 얘를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얘 인생을 망치는 것 같다 하만칸 너 그럴 수 있냐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쌈나지 않습니까? 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쏘고 뭐 이렇게 가면서 네 협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동병을 못 맺게 됐어요 엑시즈는 엑시즈는 엑시즈대로 지금 전황에 왜 개입했냐 티탄즈가 미워서냐 아닙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어떻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늘리고자 함이죠 그렇죠 다시 어떻게 지원을 다시 부활시켜 볼까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우거랑 깨졌잖아요 그럼 너네 됐어 그러면 티탄즈랑 동병을 맺어봅니다 티탄즈의 신흥 저 사령관 중 한 명이 파티머스 시로코라는 애가 협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협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에우고는 이제 어? 뭐해 이게? 엑시즈랑도 싸워야 되고 티탄즈랑도 싸워야 되고 더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것을 일거에 뒤집는 안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티탄즈가 이 엑시즈랑하고 우주에서 싸우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지구로 가가지고 다카르에 지구연방정부가 있는데 네 연방의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샤아가 가서 거기서 연설을 해서 티탄즈의 만행을 전세계에 까발리는 것이다 그 계획을 세웁니다 미디어의 힘을 빌자 지금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개 황당한 얘기 같지만 거기서 실제로 그 의회를 점거한 다음에 샤아가 연설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샤아인지 알고 너 샤아 아니냐? 그러면은 코아트로 바지나 나는 코아트로 바지나인데? 아닌데? 그리고 샤만 알 수 있는 얘기를 막 자기가 막 썰을 풀면서 상대가 너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샤아 아니냐? 아닌데? 난 그냥 주워서 들은 건데?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근데 거기다 올라가서는 썬러스 딱 뽑고 나는 지온줌다이콘의 아들 샤아 아즈나브리다 과거의 지온은 아버지의 그러한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받지 못한 가짜였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다른데 지금 티탄즈는 그런 상황을 또 자기들이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만행을 막 저질러고 있다 다 까발립니다 이제 연방군의 군이 아니라 지금 우주의 군벌이 됐다 네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 스페이스노이드들한테 그리고 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겠다고 티탄즈들이 와가지고 로봇으로 총을 쏘고 난리가 납니다 연방의회가 막 타격을 받아요 생중계됩니다 걔들이 할 줄 아는 건 화력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이 야 이거 티탄즈는 나쁜 놈들이다가 이제 딱 돼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었던 얘기를 들은 상황이 됩니다 네 티탄즈가 또 갑자기 수세에 몰리게 돼요 수세에 몰리게 되면 또 어떡하느냐 또 극단적인 수단을 막 동원합니다 그래서 콜로니가 큰 원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레이저포로 개조를 해가지고 막 쏴버리고 엄청난 레이저가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사람 사는 곳인데 막 씁니다 네 그리고 막 뭐 그리고 막 또 독가스 까고 뭐 그런 거를 막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티탄즈가 너무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를 말려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엑시즈를 또 찾아갑니다 그렇죠 네 구차하게 또 군벌 싸움은 이런 식으로 오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티탄즈랑 엑시즈가 좀 이렇게 소원한 틈을 타서 하다가 콰트루가 하만칸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 엑시즈가 또 도와주게 되는데 네 제가 굉장히 스토리를 다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음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또 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각자의 예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결국은 3파전이 돼요 위초고 싸움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3파전으로 가서 싸우고 싸우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티탄즈를 개멸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네 에우고도 그렇고 티탄즈도 그렇고 티탄즈는 완전히 다 깨졌고 없죠 에우고도 상당 부분 전력을 상실했고 마지막에 가면 샤아 아즈나브는 막 행방불명됩니다 그 거친 싸움 끝에 네 온전히 전력을 거의 보존한 것은 엑시즈 엑시즈는 거의 전력을 보존한 상태로 그 상태로 제타관담은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카미우비다는 그 전쟁 과정에서 아무로와 똑같이 얼마나 많은 감정적인 소모를 했겠어요 소중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죽고 그런 상황에서 미쳐버려가지고 비극적인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말입니다 제트 건담의 전쟁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어린이들은 이때 실망합니다 근데 멋있는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다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다 근데 늙어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죠 아 정치인들 같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상적인 어떤 대립을 각 등장인물들이 막 얘기를 해요 뭐냐면 XSFM입니다 오늘 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상적인 어떤 대립을 등장인물들이 막 얘기를 해요 뭐냐면 샤아 아즈나블 그 다음에 에우거의 샤아 아즈나블 그 다음에 티탄지의 퍼티머스 시러코 엑시지의 하만칸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하만칸은 어쨌든 과거의 지원을 다시 복원해서 과거의 지원 공국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이 왕국 다시 한번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스페이스노이드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과거의 지원의 해법을 따르겠다라는 게 하만칸이잖아요 네 팝즈머스 시러코 티탄지의 팝즈머스 시러코는 아까 뭐 자미토프 하이마니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와중에 개를 또 죽여버리고 자기가 사령관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약간 약욕강식 이런 거예요 잘난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다 미얀마 군부 같은 마인드 그리고 국내의 이 2000년대의 갤러들은 이 티탄즈를 하나회라고 불렀습니다 소수가 지배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뉴타임론이 나오는 거예요 뉴타임으로 개화한 사람들이 중요한 논쟁이죠 엘리트주의 논쟁 개화한 사람들이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다 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샤아즈나블은 지온줌 다이콘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그게 아니고 인류가 다 우주로 나와서 뉴타잎이 돼야 되는 것이지 뉴타잎이 된 사람들이 안 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자기는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원래 생각이었는데 뉴타잎이 되면 그게 신흥 기득권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만카는 그걸 지온줌 다이콘의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갈라서야 돼 지구하고 이 주장이 막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카멜비다는 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제 어른들의 얘기잖아 근데 젊은 세대로서 어쨌든 간에 전쟁을 그만해야 되고 전쟁을 그만해야 되고 미래를 뭔가 열어야 되는 그런 세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야 되라는 입장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쟁 말미에 이 미래를 열어야 되는 세대인 그 주체인 카멜비다는 정신이 붕괴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먼저 죽어간 사람들의 염원을 모아서 근데 딱 하나의 일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 뉴타잎의 능력 심지어 죽어간 존재들과도 공명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나의 능력으로 뭘 했냐 팝티모스 싫었고 죽여 버립니다 티탄즈 그러니까 하나회를 박살냅니다 비행기로 변신시킨 다음에 비행기 끝으로 그 디오라는 뚱땡이 로보트를 부셔버립니다 네 그것을 네티즌들은 수박바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변신하면 수박바처럼 생겼다고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자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자가 서로의 의견과 서로의 주장주의에 대해서 무슨 배우를 의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공감하고 이해했어요 알아요 다 공감하고 이해했는데 이해도 했어요 그러나 전쟁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 중에 어떤 인류는 대화 없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마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금이 그어지고 그 금을 넘어갈 수 없어요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전쟁을 해야 될 이유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 상황을 멈춘 최선의 어떤 사람들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감 능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어떤 결과는 일단은 전쟁을 어떻게든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거 스탠드 스틸 네 이게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겁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것도 최악을 막는 일도 자기가 정신분계가 되면서 들이받아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게 이 이 얘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슬픈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전제로 계속해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고 실험이죠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이라도 잘 되면 지금처럼 싸우는 것보다는 돌싸우지 않을까 이 작품의 전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만들면 또 만들 수가 없고 뭐요? 사실 너무 슬프잖아요 만화가 아 다음 작품이 안 나와요? 네 뭐 사실 다음 작품은 만들기 싫었던 것도 같은데 네 다음 건담이 안 나오면 반다이는 슬픕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건담을 또 만들었어요 그것이 더블제타인데 네 제가 이건 짧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더블제타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러네요 짧다 네 이제 이걸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티탄즈 정리됐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그나마 득세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네 지원 이름을 붙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니까 그리고 민족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정당명 앞에 뭘 붙이죠? 신 네 새롭다 뉴 그래서 네오지온 엑시즈는 이제 네오지온이 되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독립 협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구와 전쟁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남아서 신한국당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구는 이미 티탄즈랑 에오그랑 그렇게 싸워놓는 바람에 힘을 너무 많이 소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콜로니를 건설하고 보낸 사람들이 군벌이 됐고 그 군벌은 다 제거됐어요 네 그럼 또 새로운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네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너네는 사이즈 3 정도에 있어 그러면 거기서 있어 그렇죠 너네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치권을 얻어내요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가 이제 그 이 지온이들의 얘기의 발응지거든요 거기가 거기 있기로 합니다 네 일단은 근데 그건 그게 끝이 아니죠 계속 할 거죠 그렇죠 계속 전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주에 있는 어쨌든 이 에오고 잔당들은 뭔가 하여튼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민간인에 가까운 애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민족 분쟁이 있는 국가들은 흔히 이제 역사책에 아로 새겨져 있는 자국들입니다 유아하고 동아하고 통합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옆에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동원하려고 하는 민간인들은 사이드 1의 샹그릴라라는 콜로니에 살고 있는 네 명의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네 동네 애들 고물상 하던 애들인데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애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우리 그 이전에 화이트베이스의 함장이었던 브라이트 노아와 함께 그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네 로봇 조종사를 또 하게 돼요 개들이 말도 안 되는 로봇 조종을 합니다 아주 잘한다고요 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근데 못해도 상관없는 로봇 조종을 막 해서 결국은 과거의 그 스토리대로 개들도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자기들끼리 공감하고 뭐 뉴타입 능력을 가지고 뭐 또 이렇게 교감하고 이러면서 결국 네오지온하고 한 판 뜨죠 그럼 이제 네오지온은 또 자기들끼리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자치권을 얻어냈지만 자기들도 의견통일이 안 돼가지고 어떤 애가 거기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미 토토라는 애가 이게 이제 정치죠 하나의 단일한 의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싸우다가 얻어냈잖아요 그럼 내분할 때죠 그래미 토토가 주장한 건 내가 자비가의 정당한 계승자였어요 그렇죠 지온 공국은 자비가가 있어야 되는데 위네바 자비하고 하만칸 얘들은 아니다 내가 정당한 계승자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쿠데타로 열린 왕국이라 이런 불안정성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 개들끼리 싸우느라고 힘이 좀 빠지고 거기다가 고물상 하던 애들 중에 이 더블제타의 주인공이기도 한 주도 아시타라는 애가 엄청난 로봇을 타고 옵니다 더블제타 건담 더블제타 건담은 엄청난 로봇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로봇입니다 제 세대는 처음으로 이 작품을 보았던 게 물론 한참 나올 때는 우리나라의 일본 문화가 소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최신작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과거의 스토리 똑같이 답습을 한 뭐 비슷하게 답습을 해 가는데 근데 건담에서 계속 나오는 게 제타 건담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이오 센서, 바이오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더블제타에서도 바이오 컴퓨터가 나오는데 뭐냐면 인간의 의지를 로봇의 능력으로 반영해 주는 그러한 신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타 건담의 카뮤 비단이 정신이 붕괴하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그 시로코를 들이받았던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개발하게 될 육감의 입력기기죠 네 이런 신비한 시스템이 있어요 더블제타에도 들어있는데 이걸로 결국 이겨요 근데 중요한 건 하만칸하고 하만칸도 뉴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도하고 하만하고 계속 싸워가면서 또 서로 외에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 뉴타입이기 때문에 네 교감하라고 공감을 하는데 서로를 상당히 이해하고 심지어 하만은 주도한테 꽂혀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전에 좀 찌질이었거나 또는 성격 파탄자였던 두 주인공들과는 달리 아모로와 카뮤와는 달리 주도는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분위기인가 박죠 어떻게든 살아남고 생존해서 우리 여동생을 지켜야 된다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에 이상하리만치 집착을 해요 주도는 아무튼 그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조금 더 건강하게 이 문제를 이겨냈고 하만칸의 어떤 회유에도 받지 않고 또 하만은 하만대로 주도라는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주도를 갖고 놀지 못합니다 갖고 놀지 못한다 이길 수 있는데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이 몰락하고 하만이 져요 싸움에서 그래서 네오지온이 망합니다 지구연방군한테 진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정하던 사실상의 퀸이 사라진 다음에 그래서 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계속 비관적인 흐름으로 가는데 서로 사람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로 가다가도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희망은 그거밖에 없다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낮게 만드는 역할을 그러한 공감 능력이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블제타까지 끝났죠 또 만들어야 됩니다 로보트 만화를 안 끝나요 근데 진짜 이번엔 내가 그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거 더 만들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에 피곤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감독님은 그래서 극장판 역습의 샤아가 나옵니다 샤아스 카운트어택 이거는 극장판이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네오지온이 망했는데 샤아가 그동안 이제 자고 있었어요 실종됐다고 그랬잖아요 제타 건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내가 그전에 에오고로 가서 생각했던 지구권 내 개혁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에오고에 참여했던 이제 아모로라든지 브라이트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에오고라는 건 어쨌든 지구권의 지구연방군의 어떤 모순과 나쁜 점들을 고치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뭔가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이었잖아요 통합 논의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론도베이라는 독립부대로 재편됐는데 완전히 지구연방군의 일원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스페이스 콜러니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샤아가 볼 때는 저거 안 된다 원래 자기가 좀 하려고 했던 그런 구상이 아닌 거잖아요 통합은 어렵겠구나 네 그렇게 좀 지구권의 어떤 논리 내에서 뭔가 상황을 낮게 만드는 이게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중요한 한계 지점 하나가 있죠 영웅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민주주의적 절차가 필요한 통합 논의 같은 것의 부진함 지지부진함을 못 견딥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 그냥 내가 또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샤아가 그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역시 길은 이것뿐이었던 것 같다 네 그 시대를 돌고 돌아서 노회했죠 네 뭐랄까요 시대를 돌고 돌아서 자기가 대기인서도 자비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오지온 왕이 되겠다 안 했을 뿐 네 네 네오지온의 총수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앞서 하만칸하고 더블제타 건담이 싸운 게 1차 네오지온 항쟁이고 이게 이제 샤아가 들고 일어난 게 2차 네오지온 항쟁이에요 네 지구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매우 급진주의적인 해법을 들고 나와요 지구에다가 뭘 떨궈서 핵 겨울을 만들어가지고 지구에 사람이 못 살게 만들어버리겠다 홍준표가 됐죠 영웅이었는데 지구에 사람이 못 살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갑자기 폴아웃을 하겠다고 니들이 다 강제로 우주로 안 올라오면 못 살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그래야 뉴타입으로서의 발전이 가능해라는 결론만 비슷하고 네 모든 수단이 이상하게 돼버렸죠 니들이 다 우주로 올라와서 다 네오지온에 함께하는 그런 상황만의 해법이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술술을 부리고 해가지고 엑시즈를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엑시즈를 지구에 떨어뜨리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그 암으로와 친구들이 네 그래서 둘이 또 한판 붙어요 샤아의 빨간 로봇과 암으로의 뉴건담 뉴건담이 싸웁니다 근데 샤아는 이제 정치를 하느라 조종 연습을 많이 안 했는지 뉴건담한테 뚜드려받고 탈출 포트로 탈출을 감행하는데 그 탈출 포트도 잡혀요 탈출 포트가 공처럼 생겼어요 동그란 공 맞아요 조종석의 공이에요 동그란 공 공을 딱 잡혀가지고 뉴건담이 공을 잡은 채로 어떻게든 이 엑시즈를 엑시지가 지구에 낙하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라카이람이라는 라카이람이라는 전함의 중요한 전함이죠 론더벨의 주요 기함 전함의 이제 함장이 브라이트노아인데 핵무기를 어떻게든 사용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회적으로 핵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엑시지를 폭발시키면 지구 낙하 궤도를 바꿀 수가 있다 이 핵의 폭발력으로 엑시지의 궤도를 바꾸자 이 작전을 해가지고 폭발시킵니다 근데 뭔가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엑시지가 두 동강이 나요 그렇죠 남은 한쪽은 어디로 보냈는데 한쪽이 계속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샤아가 야 거봐라 내 작전이 맞다 바뀌면 뭘 맞아요 아무튼 계속 그렇게 됩니다 니들 해봐야 그 탈출 포트에 갇힌 상태로 니들 해봐야 나의 손바닥 아니지 이러고 있는데 전쟁광이 된 거예요? 네 아모로가 어? 너 간담화 다퇴자나이? 뭐죠 그게? 뉴 건담은 장식이 아니야 이러면서 네 이따위 돌멩이는 내가 뉴 건담으로 밀어버리겠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뉴 건담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샤아랑 이제 막 논쟁을 해요 어? 뭐 너는 뉴 타입식이나 돼가지고 밀면서 하는 대화죠 네 그 뉴 타입식이나 돼가지고 뉴 타입 능력을 인류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써야지 전쟁의 도구로나 활용하는 연방군의 개가 돼가지고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샤아가 막 이렇게 하면은 아모로가 그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다 방법을 찾는 것이지 너처럼 하는 게 그럼 맞냐 뭐 이렇게 반박하고 그렇죠 샤아가 내가 악역을 맡아서 사람들이 더 진화한 인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아모로가 어? 그건 너의 이기심일 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막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옛날 얘기까지 갑니다 어? 너 옛날에 라라를 네가 죽였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그쵸 라라는 내 어머니가 되어줄 여성이었다 정치의 본질이에요 이게 네 아모로가 뭐 어째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그 아주 밑바닥에는 개인적 원하니까 알려있죠 분노와 질투가 막 응축돼 있습니다 거의 추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거를 이제 밀기 밀고 있는데 뉴 건담이라는 로봇의 출력으로 이 지구 중력에 끌려가고 있는 거대한 이 어떤 천체인 엑시지를 당연히 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건담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부품 중에 사이코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시스템에선 사이코 뮤도 있고 했는데 사람의 어떤 의지와 뇌파로 또 뭔가 조종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부품이에요 여기서 또 정신력이 등장합니다 네 암흐로우가 암흐로우가 이걸 밀어야만 우리가 뭔가 아무튼 그게 뭐든 간에 일단 이걸 밀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를 막 피력을 하니까 그 싸우고 있던 지구 연방군의 로봇들 그리고 심지어 네오지원의 로봇들까지 다 붙어가지고 같이 밀기 시작해요 엑시지를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도 뉴건담이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이 엑시지가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마찰열로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로봇들이 막 다 타서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다 달라붙어갖고 밀기 시작해요 왠지는 몰라 그걸 아무도 근데 그런 어떤 그게 뉴타입적 능력이겠죠 공감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뭔가 공감이 이루어져갖고 함께 밀면서 암흐로우가 바보같은 짓 하지 마라 막 말리는데도 심지어 브라이트노아가 그 함을 끌고 와가지고 이 암흐로우도 밀자 그랬는데 그 사이코프레임은 사실 샤아즈나블이 NIM 일렉트로닉스의 비밀리에 암흐로우가 탈 기체를 발주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타는 로봇에는 사이코프레임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등하게 겨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벌 의식 때문에 준 거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싸움에 활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 핀판넬이 그 사이코프레임 사이코미우거든요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엑시지를 밀어내는데 이 부품이 뉴타입적 능력을 전쟁의 도구가 아니고 네 전쟁을 끝내는 도구가 됩니다 네 밀어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엄한 음악과 함께 엑시지가 이렇게 다른 궤도로 밀려가면서 설득력이 있었어요 암흐로와 샤아는 행방불명 처리 네 이렇게 끝났어요 그게 이렇게 말로 하니까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 보면 약간 눈물이 나죠 저는 치밀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아 치밀 네 설득력이 있었으니까 갑자기 근거 없이 이 기분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는 이유는 있어야 된다 XSFM입니다 이봐이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아무거나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진짜야 그런 게 있는 줄 나름 몰랐다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별의 통보를 하는 거야 가지마 이제부터 잘할게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정말이죠 이젠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처음 할 때 말씀드린 그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통은 가능하냐 아마 우리는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먼 미래엔 모르겠다 뭐 뉴타입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뉴타입이 돼가지고 진정한 소통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쭉 얘기가 되듯이 뉴타입끼리도 자기 서로를 다 이해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면서도 전쟁을 해요 싸움을 하고 그런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순간순간에 어떤 공감 때문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를 최소한 어떤 파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는 있다 그런 순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메시지에 결국은 근데 제가 보고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보고 느낀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떤 대의나 무슨 뭐 명분이나 이런 주장들을 막 정치에서 항상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운동거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주의 주장과 명분이라는 게 항상 실제 정치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왜곡되고 현실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저런 주장하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저런 주장을 하지?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이 정치인이 됐거나 또는 대통령이 됐거나 뭐 어디 뭐 수령님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만든 정치나 통치체제나 어떤 시스템은 평소에 자기가 외쳤던 얘기를 현실로 만드는 것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든 내적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하면 애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념 사상이 현실이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어라는 논리는 분명히 내적으로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은 오래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너무 빨리 내고 싶죠? 그럼 결론을 위해 수단을 바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저 사람의 본래 의도는 뭐였던 거야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형과 사상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인가? 샤아 아즈나블은 얘기하죠 다 뉴타입이 되는 거다 네 샤아는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어떤 정치도 대의명분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수단으로 그냥 사용한 것이거나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어서 상황이 최악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기만의 신념과 원리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념과 원리 원칙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 우주로 가가지고 게임 사람이 되자는데 그게 뭐 나쁜 말입니까? 상상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하려고 했던 얘기 자체는 정당하고 명분이 있다 이게 사실은 이 양립되는 어떤 순간 속에서 우리가 정치적 선택지들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아직도 예를 들면 사회주의가 내세운 이상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공산주의의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현실로 만들려고 했던 현실적인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세력들 국가들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납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회주의는 틀렸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그런 얘기 항상 우리가 주어섬기는 문장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히 풀어놓은 것은 저 생명의 나무에다 어디 나오는 겁니까? 괴태입니까? 파우스트입니까?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여전히 중요한 그 명분과 가치와 대의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정치화해놓은 이론화해놓은 그러한 체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에 공감이 일어나는 어떤 순간들이 있고 사실은 그 순간이 진짜로 그 정치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진실한 순간인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 공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좋게 쓰이는 순간들이 나오죠 간혹 이 작품 안에 힌트가 있다면 일단 하나 권력은 분산되어야 된다 이게 자꾸 몇 놈들한테 몰아주니까 이런 다 막 우리 사는 동을 집어던지고 동이 뭐야 도지 도 우리 사는 도를 집어던지고 말이야 이 결정을 혼자 하게 두면 안 돼요 보통 왜 혼자 하게 두게 되냐면 권력을 분산시켰더니 해결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전 그거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이죠 아 네 역시 이상에 대한 꿈은 원대해도 좋아요 그게 원대한 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다만 너무 열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 언제나 그 가치를 믿어요 아니 내가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어때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도움을 최대한 줘 안 되면 애쓰진 마 너무 흘러가는 데까지만 흘러가게 두자 한 발짝이라도 가면 된다 너무 열망하지 않는 미독이 없죠 이 양반들은 그냥 죽여버려요 한 발짝이라도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한 발짝을 내딛을 때 그 내딛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열망을 가지고 싶은 대상이 정말 그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사이코 프레임으로 공명을 해가지고 엑시지를 밀어냈듯이 기적적으로 그 한 걸음이 내딛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세상에 물론 그 한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모두 뉴타입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정말 가끔 나옵니다 지나가면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엑시지 낙하를 막았죠? 그럼 난 또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인생 똑같아요 불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적은 잠깐 지나갑니다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비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진짜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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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낙관 한 줄기 낙관이다 정덕이 떠든 건담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건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하지 맙시다 그럼 지치니까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한 30년 안 들어보다 보는 게 더 힘드네 이게 처음 보는 것보다 우리 소상주 민정석이 한때 건담을 취미로 했는데 몇 기가 있어요 보고 건담 많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건프라 네 건담 많다 근데 우리 집에서 어느 날 키보드가 몇 대지? 하고 세어보니까 너무 맑아요 그래서 적당히 키워야 된다 저는 건프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건프라 매니아 여러분 방송 듣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건담이라는 로봇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저도 건담 로봇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네 건담이라는 만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샤아 아지나블의 변절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게 추태를 부렸는가 시사아주씨와 함께요 토미누 의식이 왜 그랬는가 네 이번 주에 평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작가 여러분께 고하 논의 여러분들이 우리의 플레이어들을 다 뺏어갈 줄은 알았습니다만 정은정은 어디다 쓸지는 몰랐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그 아이스를 듣는 것 같아요 아침에 시세력을 라디오 틀으면 그러니까 김종배씨가 내 자리를 이러면서 아니죠 김종배씨는 김종배씨의 자리에 있습니다 정은정이 남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농축산인이 원래 잘하는 게 먹는 거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먹는 거 얘기 하는 척 하면서 밑에 쓴 척 뭘 집어넣죠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선집중 재밌어요 시선집중 재밌어요 왜냐면은 시선집중 잘 만들어요 저기저기저기 아저씨도 시사아저씨도 그렇고 농축산인도 그렇고 헬마하수도 그렇고 자본주의 자아로 방송을 하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아니 저는 김종배씨가 잘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밌다고 말하는 건데 그 세 사람은 좀 이상해요 우리 방송하고 영 다른 그 자본주의 자아 너무 재밌어요 멀쩡한 원래 농축산인과 함께 먹는 이야기를 해보는 농축할놈 시간으로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사아저씨 들으면서 출근하고 집에 가면서 표창원에 뉴스 하이킥 들으면 거기 또 나오시더라고요 근처에 텐티 치고 살았대요 바쁜 시사아저씨와 목급요일에 함께 했습니다 시사아저씨와 총수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